오늘 은혜받고 성취도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세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에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 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첫 장에서부터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에서는 세례이완이 물로 세례를 베풀고 또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물로 또 포도주를 만드시고요 또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리고데모에게 거듭남의 그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인 4장에서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있는 그 한 우물 옆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생명의 물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목말라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물질에 대해서는 더 많은 갈증을 느끼며 살고 있는데요 저 또한 지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로또만 당첨시켜 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건축 헌금도 이렇게 하겠다 바울처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다라고 자신 있게 한번 버려보겠다라는 고백을 하겠다라고 한번 주시기만 하시면 제가 다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 또한 정말 물질을 소유한다라고 해서 그 물질에 대한 갈증이 없어지냐 줄어드는 거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져만 갑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이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정말 그 마음 속에 쌓이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과 또 고통뿐이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무엇인가 무엇인가 또 목말라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던 여자로 온갖 또 상처와 또 열등의식 속에 살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절과 2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세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어느 날 시골 저 작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한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세례를 베풀고 다니다 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을 바리세인들이 들었고 또 그 잘못된 소문을 바리세인들이 들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서 재물을 바치면서 죄 씻음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강해서 세례 요한이 강해서 회계와 또 참회에 세례를 주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리고 그 즉 바리세인들은 그 묘한 경쟁 관계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세례자들이 나온다라고 하니 바리세인들이 예의주시하던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이목을 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단 한 번도 베푸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세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오해하기 시작하고요 또 이 잘못된 소문을 지금 바리세인들이 들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되신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떠했느냐 이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고조되고 있고 자신을 지금 경계하기 시작했다라고 느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 유대를 떠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유대라는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갔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속에 어떠한 또 그런 확고한 결단을 가지고 유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신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발걸음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느냐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 땅만의 또 그리고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떠나사라는 말은 이제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과 또 땅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통과하겠다라는 말은 마치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유대를 떠나서 어떤 분명한 어떤 분명한 목적과 동기와 이유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들렸다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의 지도를 보면 남쪽은 유대 땅이고 또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었는데 그 중간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인 유대에서 북쪽인 갈릴리로 갈 때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통 유대인이나 라비인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발도 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들의 갈등은 구약시대의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이 멸망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아수르라는 민족은 매우 난폭하고 또 거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 남겨진 그 사람들의 혈통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피를 섞는 거죠 사마리아의 남자들은 노예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또 그 대신에 많은 아수르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다음에 반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인 그 여자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혼혈이라는 것은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혼혈이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또 치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남쪽 유대인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개, 돼지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시대적 또 사회적인 편견 속에 평생을 증오와 멸시와 그리고 또 동물 취급을 받으면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제일 빠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쳐다보지도 않고 또 밟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적 관습과 또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의 혈통을 가진 예수님께서 모두가 꺼려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의 의도와 목적과 또 동기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였느냐 바로 사마리아 현장에 목말라 갈급해하는 한 영혼이 있었고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그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대화를 건네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여자가 오히려 되묻습니다 당시 서로 상종하지도 않았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적대 관계를 그대로 드러낸 표현인데요 그 이후에 또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섯 번 결혼을 했고 또 이혼을 했고 지금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로 또 다른 한 남자와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으면서 동네 사람들의 그러한 따가운 시선조차 피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6시쯤 되었을 때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시간을 지금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바꾸어서 한다고 한다면 한낮, 정오, 점심 12시라는 것입니다 그 정오 12시가 뭐냐 태양이 가장 높고 또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는 그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기르러 나왔을 정도로 이 여자는 개인적으로도 또 민족적으로도 그 상처와 또 아픔과 고통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영적 갈증과 또 영혼의 목마름과 또 숨은 상처와 문제들로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온갖 상처와 또 절망과 또 열등의식 속에 빠져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사람들이 제일 없는 그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에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오는 그 한 여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바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지금 다른 데서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즉 자신을 통해서 이 구원이 주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여인은 11절과 12절의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접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여자는 아직도 육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 앞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림을 알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또 반문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13절과 1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의 우물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조상들이 팠던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목마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율법주의와 종교생활로는 결코 영적 목마름과 영혼의 갈증은 절대로 절대로 해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윤리와 도덕과 선의 봉사 이런 것들이 영혼의 공허함과 영적 갈증을 쉽게 채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갈증과 또 그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샘물인 생명수를 통해서만 완전히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샘솟는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깨닫고 또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걸맞은 영적 품격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본문의 말씀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오늘 그 6절 말씀해 보면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에 우물로 시작해서 지금 말씀인 샘물로 끝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물이라는 것은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땅을 파고 만들어서 파올리는 유한하고도 또 한계가 있는 게 우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샘은 인간 스스로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샘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자연적 근원적으로 생겨나는 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샘은 바로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샘물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리고 영생의 축복인 샘물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앞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리고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하지만 이 바리세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이고 이 성전에서 뭐가 나와야 하느냐 샘물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장소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네요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발목까지 그리고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잠기게 되고 그리고 이 물이 흘러 넘쳐 강물을 이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7장 9절 말씀해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고 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전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중에 유한계시록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21장 6절 말씀해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갑없이 갑없이 줄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이 알파와 오메가는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목마른 자에게 갑없이 갑없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해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즉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샘물 즉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요한은 이것을 정확하게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생수의 강 성령을 통해 모든 문제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자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찾아오느냐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하루하루가 그 고통 자체로 살아가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이 만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유대인이 증오하고 멸시하고 또 짐승 취급을 하던 그 지역에서도 천대받던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태양이 가장 뜨거운 그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더니 우물가에 나왔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는 마을로 돌아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에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떠했느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우리가 현장에 나아갈 때 무엇인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또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만을 증거한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너희가 예수님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로 오셨고 너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이 예수님을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하루도 생수의 강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또 이 베드로처럼 단순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현장에서 증거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창세기 2장 7절 영혼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영혼에게 무한한 양식이 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은 살아있고 심지어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아라라고 말씀하시느냐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수는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47장 말씀해 보면 그 생명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체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눈여겨볼 장면이 뭐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믿음이 성장하여 호칭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살아있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지니까 이 여인의 믿음 또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에 잃을 때에는 단순히 당신이라고 호칭을 부릅니다 유대인으로서 당신은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이 물을 달라하나요? 라고 대묻죠 그리고 두 번째에는 또 단순히 사회적인 존경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호칭인 주여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이 지나온 삶의 여정을 예수님이 안 순간 예수님께 선지자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정확히 표현합니다 영적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고 고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여자 여인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오늘 4장 41절 말씀에는 생명이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체험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 의의 무기로 또 의의 종으로서의 영적인 품격 있는 삶을 사시는 그래서 더욱더 많은 불신 영혼을 죽게 돌아오게 하며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쓰인 많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